한국 GM 쇠보레가 픽업트럭 리얼 뉴 콜로라도를 국내 선보인 사진 한국 GM, 한국 GM 쇠보레가 아메리칸 픽업트럭 콜로라도의 부분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 리얼 뉴 콜로라도를 출시한다. 한국 GM은 24일부터 2021년형 리얼 뉴 콜로라도 사전 대약을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콜로라도는 국내 최초로 정식 수입된 미국 픽업트럭이다. 지난해 출시 이후 인기를 얻으며 올해 상반기 승용 포함 전체 수입 차종 중 탐매 누계 토보에 진입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리얼 뉴 콜로라도는 국내 시장에서 인정받은 3.6L 6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하이드라매틱 8단 자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한층 세련된 외관과 신규 트림 옵션 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신형 콜로라도는 기존 후륜, 구동의 익스트림 트림, 첨단 4X4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익스트림 4WD 트림 스타일 패키.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3,830만에서 4,690만원이다. 상위 트림을 추가하면서도 가격 인상은 최상위 트림 기준 300만원 수준으로 억제했다. 한국 GM 국내 영업본부 이용태 전문은 100년이 넘는 수보레의 정통 픽업 트럭 헤리티지가 담긴 리얼 뉴 콜로라도는 동급 최강 퍼포먼스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 뉴 콜로라도의 상세 사양 및 가격, 고객 인도 시점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오세성환경닷컴 기자 SESUNG의 환경.컴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에 환경.컴 리얼 뉴 콜로듀 북극화 프라임 바로ought 북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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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